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절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이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상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는 책만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생명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자녀와 자녀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것만큼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동화를 혹시 읽거나 들어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묘에 양을 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도 심심해서 종을 치면서 늑대라 소리를 칩니다. 막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 올라오죠. 늑대가 됐느냐? 아 늑대가 안 왔는데 제가 하도 심심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두세 번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는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짧은 동화입니다. 비록 동화지만 이 동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장난일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난일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요 이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별로 그 거짓말에 대한 그 죄의식이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물론 큰 거짓말은 나쁘다고 가리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이 쥐어오면 이런 말하죠. 너는 저기서 주워왔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너 몸 밖에 호랑이 왔다. 거짓말이죠. 너 호랑이한테 잡아가라 그런다. 너 순사고시 불러온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의식보다는 그 아이들을 귀엽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죠. 지금은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선의적인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어른들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그런 소리 한 번 들으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한 아이는 정말 자기 엄마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집을 가출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난일지라도 선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입밟게 내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크레딧 신용사회 아닙니까? 그 말을 다 믿어주지만 한 번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하고 미국 사회하고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르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실을 설명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믿어주지 않을 때 이것은 답답하다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무리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설명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것은 내게 있어서 고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도 일종의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한 말을 내가 믿어주는 것도 결단이고 또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믿어주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적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의심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을 때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아직도 그 말씀을 통한 내 깨달음이 내게 와닿지 않을 때 아직도 내 믿음은 지금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믿음이 없는 것은 곧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하고 마음이 악하다는 것하고는 서로 통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음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신 그 방법 믿음을 갖게 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봅니다. 오늘도 이런 방법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그 방법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한복음 4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조신 줄 알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죠.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치시면서도 아주 상당히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그렇게 잘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이 가르침을 대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 이런 대화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달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모습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본 바탕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그 당시에 나타났던 반응이 오늘 이 순간에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음 본 바탕은 똑같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올라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100% 믿죠.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못 듣는 것이고 지금 듣지 않는 사람은 그때 살았어도 역시 못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능력을 낳으신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의뢰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는 이 두 가지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다음 두 구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회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령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령이 서리라 우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훈과 영과 관절감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사회 40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유언을 해놓았다 많은 유언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디의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야만 그 유언이라는 것이 효력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는 것이 없으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언으로 대하면 그러면 11에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임을 어둠이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에레니어 23장 29절 말씀이죠. 나 여하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과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것은 내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게 되면 성경 전체의 본문이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순정하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사라.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셨겠느냐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과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이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신앙만이 바른 믿음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하는 사람도 위주에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시대에만큼 자주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적다는 말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다. 결단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그것하고는 다르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하고는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걸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보다, 그거 믿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더 익사이팅하고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것하고 하나님의 시간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믿는 것하고는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오변의 역사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그런 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대로 믿는다는 그것하고 우리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두 번째 방법이 있죠? 그것은 이적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잘 자라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데에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금을 전하면 보금을 조롱하고 보금의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죠.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적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적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적이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이적적인 그런 사건을 체험했다든지 보았다든지 들었던다든지 하면 그 믿음은 더욱더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중간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의 이적적인 체험은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죠.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베스에다의 가버나오마 내가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동과 옛날 그 소뎀과 고모로에서 행하였다면 아마 그 성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재해 안졌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옛날 구역시대의 소뎀과 고모로에서 시동사람들이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이적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경우들 있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즉 물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사로를 살리신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고사지라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타마리의 한복판에 하늘로서 큰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산타마리의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산타마리에서 죽었던 사람이 기도로 인해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산타마리의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그런 위적을 행하셨는데로 그 위적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위적 때문에 더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적이 산타마리의 한복판에 일어난다고 해도 그 위적 때문에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회안이 오늘 본문에서 이적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적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적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적은 이적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다. 이적을 이적 그 자체로 볼 때는 이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이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다. 이적을 이적 그 자체로 볼 때는 이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적의 목적입니다. 2000년 전의 성경시대나 사도시대만큼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때만큼 지금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왜 그만큼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죠.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경이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이적적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시대 성경시대만큼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찾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적적인 역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이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적이 말씀보다 중요하다. 이적이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되는 과정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런 걸 합니다. 희생을 치립니다. 만약에 성경보다 이적이 더 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보다 이적이 더 중요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리도인들이 순교와 희생을 치료해 가면서까지 오늘까지 성경을 지켜오도록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적이 결코 성경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하는 분명한 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이적을 보여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익사이팅합니까 이적을 보여주는 게 더 익사이팅하죠 이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정말 그냥 이적을 한번 쫙 보여주면 우리의 편에서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적의 능력보다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무리 익사이팅하게 생각하는 이적이라 하더라도 이적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적은 순간적입니다 이적은 순간적입니다 오직 영원하다고 하신 것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곳에서도 이적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적이라 이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보다 앞서게 될 때 체험을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거기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을 우리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이 성취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바나에 다시 가셨다가 가번호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창조주로 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지만 세 번째 방법은 말씀과 이적을 한꺼번에 동시에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하셨던 방법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알았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올라오는 종들하고 중간에서 만나죠 갈 일이 가능하고 가버나오마가 한 30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가지고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때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집이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이적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그것을 체험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진짜라는 의미고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하고 유익한 때에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역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사람들을 하여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멋자국과 내 옆구리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 몸을 직접 만지게 해주면서까지라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숙되어 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식하시겠느냐 그걸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갖게 된 시작한 그 믿음이 꾸준히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 믿음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